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현지시간 21일 라오스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극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합니다. 김 차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반인륜적, 반평화적인 범죄 행위라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러북 간 군사적 예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 대표들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함께 규탄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올해 한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계기로 자유평화 번영의 인퇴지역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과 해양안보, 방산군수, 평화유지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영내 8개 국방장관 등이 참가하는 아세안 주도의 연례회의체로 2010년 출범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